together we can achieve everything, together we can achieve everything,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apologize,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apologize. 지난달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. 추모식에는 종교계와 정치계 등 각계 인사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등의 13개 성 노예 피해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. 말은 한국어와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등 서로 달랐습니다. 하지만 요구는 같습니다.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입니다. 오늘 같이 집회한 것처럼 우리 한국 커뮤니티, 중국 커뮤니티 그리고 13개 성 노예단 커뮤니티가 같이 공동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일본 정부한테 많은 프레셔를 두면 특히 경제적 그리고 특히 정치적으로 그런 많이 프레셔를 주면 일본 정부에서도 아마 사과를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고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 1992년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처음 세상에 알린 분입니다. 이후 김 할머니는 전 세계 전쟁 피해 여성들을 위한 나비 기금 발족의 산파 역을 맞는 등 인권운동가의 삶을 살다 지난 1월 2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입니다.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입니다.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입니다. 김복동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 뜻은 국내외 곳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. 김영아라! 김영아라! 김영아라!